친구들! 신비아파트 마지막 해 다들 보셨죠? 오피키언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가은이와 그런 가은이를 구하기 위한 하리의 우정이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어요! 오늘은 이번 시즌에서 활약이 대단했던 가은이의 전생 샤를리엔을 제펙토 캐릭터로 만들어볼거에요! 먼저 예전에 만들었던 가은이 캐릭터의 머리색을 연한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눈은 파란색으로 바꿔줬어요! 눈썹 색깔도 머리색깔과 비슷하게 맞춰주고 이제 의상을 골라볼게요! 샤를리엔과 비슷한 느낌의 옷과 신발을 고르고 헤어밴드를 착용하면 샤를리엔 완성!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